리드레이저에서 만든 튜브레이저, 파이프레이저를 소개해드립니다. 튜브레이저 혹은 파이프레이저의 기종이 너무나 많습니다. 가격 또한 너무 차이가 납니다.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중국 탑5에 들어가는 레이저 전문 업체 리드레이저에서 만든 튜브레이저를 소개합니다. 200파이, 250파이까지 되는 두 가지 기종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6메다 튜브, 6메다 파이프를 절단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사양입니다. 옵션으로는 출력을 2km, 3km로 높이 달 수 있으며 로딩 장치, 언로딩 장치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. 튜브레이저에서도 이제 리드레이저의 깔끔한 맛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서비스, 품질, 소프트웨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리드레이저, 튜브레이저를 적극 추천합니다. 연락주십시오. 010-4181-1009번 절단전문가 김상경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